지네의 생명력이 대단합니다. 발로 한번 지금 제가 뭉개는데도 불구하고 살았어요. 지네가 이렇게 무섭습니다. 지금 지네가 저... 지네약 뿌린데를 지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와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는걸 한번 제가 발로 밟아놨는데 어제도 잡았거든요. 어제도 더 큰걸 잡았는데 요즘 갑자기 또 나오기 시작하네요. 지네...이게 지네네요 여러분들... 이게 지네네요. 지네는 불을 죽여야해요. 한마리가 나왔기 때문에 또 한마리가 나올거에요. 아까 저기서 그냥 쫙 오더라구요. 잽싸게 발로 밟았는데 어제도 여기서 한 이 정도만 한거 큰거 잡았는데 또 나왔네요 시골에 살면 지네 벌레 뭐 시골에 좋은게 아니에요 밖에서 꼭 나오면 안에서 꼭 나옵니다 또 나왔잖아 아 못살아 못살아 죽여버려야지 어디가 어디가 죽어야 마땅합니다 맨손으로 치면 죽습니다 내 손이 죽어요 내 손이 진짜 지네 진짜 지네를 이거 어떻게 되려고 모르겠어 아 지네때 못살겠습니다 좀 전에 잡고 또 잡았어 연속으로 꼭 한마리 잡으면 꼭 한마리가 나와요 희한하더라구 지네가 희한해 안보일때 안보이는데 지네가 꼭 한마리 잡으면 꼭 나옵니다 꼭 두마리나 어디서든 꼭 한마리가 나와 희한하더라구 얘네들이 꼭 돌아다니는 시간대만 돌아다녀요 아 잡았습니다 얘도 구워야 될 것 같아요 예